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일타강사가 왔다. 핵심한 딱딱 짚어드립니다. 일타강사. 안녕하세요.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남자, 자세전문가 송영민입니다. 맨날 보는 스마트폰 때문에 점점 거북목이 되고 맨날 다리를 꼬고 앉는 바람에 짝꿍댕이가 된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매월 첫 번째 화요일마다 돌아오는 바른 자세 교실 자세전문가 송영민 선생님 나와주셨는데 방금 그 앞부분에 사실은 제 소개 멘트여가지고 인사를 안 하셔도 됐었거든요. 얼마나 바른 생활도 하시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지 바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아니 지금 보라로 함께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카메라 한번 바라보고 바른 자세로 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남자, 자세전문가 송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보니까 자세뿐이 아니라 가르마 빼고는 모든 게 그 얼굴도 되게 바르세요. 눈, 코, 입도 굉장히 위치가 바른 것 같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자세가 어쩌면 바르시니까 보통 짝짝이라고 하잖아요. 얼굴 앞면이 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다르잖아요. 근데 비율도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게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 턱관절 틀어지거나 이러면 안면 비대칭이 되는데 식사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그때 자세를 한쪽으로 삐뚤게 하면 아무래도 턱관절이 중력 방향에서 삐뚤게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계속 오른쪽 왼쪽 다른 부하가 가해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틀어진다. 이런 가설도 있습니다. 나오시자마자 정보를 벌써부터 인사부터 정보를 쏟아내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저에야 뭐 땡큐죠. 오늘 그냥 다 뽑아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있는 정보, 지식 싹 다 뽑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선생님 나오실 때마다 질문도 너무 많고요. 반응도 너무 뜨겁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7월부터 첫 번째 화요일엔 바른자세 교실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박수채 정말 패밀리가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채팅창을 봤어요. 아는 분께서 채팅창을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응원 댓글도 많으시고 고정 가자 이렇게 응원해주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결국 매달 고정 게스트 한 자리 깨트리셨네요. 저희가 사실 너무 감사하죠. 와주셔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서 저도 많이 아쉽긴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 매달 저희 짝짝이분들의 자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어 누구지? 이분이 누굴까라고 궁금하신 우리 짝짝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송영민 바른자세 전문가님 소개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운동센터 팀장으로 일하시다가요. 이제는 15년차 바른자세 강사하십니다. 박수채에서는요. 센터까지 안 가도 집이나 회사 차 안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저희가 딱 그렇게 만들어 드린 거죠. 뭐. 자 선생님께 바른자세와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뱃살이 심합니다. 자세가 안 좋아서 이런 걸까요? 혹은 자고 일어나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 허리 아플 때 하기 좋은 운동 알려주세요 선생님. 등등등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꼭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정규 수업이 된 만큼요. 복습 시간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복습입니다. 듣고 계신 짝짝이 분들 따라해보시면 돼요. 자세가 틀어졌을 때 하면 좋은 운동. 뭐였죠? 네. 처음에 알려드렸던 운동인데요. 왼쪽 다리 위로 오른쪽 다리를 올리세요. 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팔을 오른쪽 옆 허벅지에 붙입니다. 팔을 쭉 뻗어요. 그 다음에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려주면서 팔로 다리를 더 밀어주면 척추가 약간 비틀리는 느낌이 나면서 소리도 나요. 약간 우두둑거리는 소리도 나요. 그 상태에서 잠시 머무르시고 다시 원래 들어왔다가 이번에는 왼쪽 다리를 올려야겠죠. 올린 다음에 오른쪽 팔을 옆 허벅지에 걸치고 그 상태에서 천천히 반대쪽으로 몸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라로 보신 분들은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자세 눈으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에 배웠던 다리가 잘 부을 때 하면 좋은 스트레칭 어떤 게 있었죠? 이건 정맥을 위로 올려보내주기 위한 피를 위로 올려보내주기 위한 스트레칭인데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펴요. 무릎을 펴고 발끝을 당기세요. 그 다음에 양쪽 손으로 허벅지를 잡습니다. 버틴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발끝을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들어올려서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바닥 쪽으로 내렸다가 위로 들어올리면서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하면 종아리가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하면서 펌프질을 합니다. 이거는 회사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에 힘주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배에 힘주는 게 중요해요? 모든 근육은 짝으로 움직입니다. 허리를 펴는 근육이 있다면 허리를 구부리는 근육이 있겠죠. 복근과 허리를 세우는 근육은 서로 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허리를 펴는 근육이 너무 긴장되지 않게 하려면 배에 힘을 주고 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에 힘을 주는 요령은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허리를 가볍게 펴주는데 한 손을 손등 쪽을 허리에 붙이세요. 그러면 손등에 곡선이 있죠. 그만큼만 허리를 펴시고 그때 반대쪽 손으로 아랫배를 살짝 잡아주시고 숨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를 마치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는 느낌으로 허리가 잘록해지는 느낌이 나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때 방향은 아랫배를 지퍼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골반을 살짝 위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반이 틀어졌을 때 하면 좋은 운동 일단 어느 쪽 골반이 더 위에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일어서서 체크를 하는데 살짝 일어서신 다음에 골반이 어느 쪽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미님 같은 경우도 한쪽이 올라가 있는지 거울을 정면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올라간 쪽이 있어요. 벨트라인 쪽이 올라간 쪽이 있어요. 그쪽이 길어진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할 때는 한쪽 다리를 앉은 자세에서 한쪽 다리를 양반다리 하듯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왼쪽이 길어졌다고 가정하고 가정하고 왼쪽 다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 손으로 무릎 밑에 손을 무릎 밑에 가져가신 다음에 무릎으로 손을 밀어주시는데 무릎이 바닥 쪽을 향하는 거예요. 무릎이 바닥 쪽을 향하게 아래로 눌러주시면서 이 상태에서 6초를 세는 겁니다. 그러면 엉덩이 뒤쪽에 힘이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6초 세시고 다시 풀었다가 6초 세시고 풀었다가 이렇게 다섯 번을 일단 다리가 길어진 쪽은 무릎을 내리는 쪽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쪽은 무릎을 올리는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다리는 짧아진 쪽이잖아요. 다리를 올린 다음에 무릎을 위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데 손으로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6초를 세시고 풀었다가 6초를 세시고 풀었다가 이렇게 똑같이 다섯 번을 하시면 골반이 길어진 쪽에서 짧아진 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반대쪽으로 돌리는 근육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복습만 했는데요. 선생님을 기다리는 사연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님께서 제 걸음걸이만 봐도 자세가 틀어진 걸 알 수 있나요? 부장님이 제 걸음걸이만 보곤 자세가 틀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걸음걸이는 모든 자세의 복합적인 움직임이다.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가장 간단히 볼 수 있는 건 팔의 흔들림이에요. 팔의 움직임은 다리의 움직임과 주기를 맞춰요.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 흔들림에 맞춰서 팔을 흔드는데 대부분은 오른쪽 팔을 잘 안 흔드시고요. 왼쪽 팔만 잘 흔들려요. 그러면 다리도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길이가 달라서 짝짝이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짝짝이 하니까 또 오해하셨을 것 같아요. 짝짝이? 네. 왼팔을 더 많이 움직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팔의 움직임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걸어다닐 때 자세가 구정하면 또 움직임이 오른쪽 왼쪽으로 몸통 회전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몸을 갸우뚱 갸우뚱 하면서 걷거든요. 근데 이건 무의식적으로 걸어야지 이렇게 얘기 듣고 생각하고 걸으면 걸으면 또 이상해지거든요. 네. 신경 써서 로봇처럼 걷는 분들이 많아요. 얘기를 해드리면. 그럼 제대로 걷는 방법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네. 드릴 때 제가 할게요. 제일 먼저 허리를 펴야 됩니다. 허리를 너무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허리 펴고 배에 힘을 주고 키를 크게 세미님이 잘하시는 게 키를 크게 하는 거잖아요. 필라테스를 또 많이 하셔서 아니 아니. 깔창깔창. 아 깔창이에요. 극히뿐만 아니라 실제 척추를 길게 늘리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 힘을 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제자리 걷기를 하시는데 아래 고개를 숙여서 발의 간격을 보시는데 발과 발 사이에 가로 간격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발과 발 사이의 가로 간격이 골반보다 넓게 했을 때 팔자걸음처럼 되게 건들건들 거리면서 걷게 돼요. 그래서 발과 발 사이의 간격을 주먹 하나 들어갈락 말락할 정도로 골반보다는 좁게 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걷는 겁니다. 오른발 왼발 그 간격을요? 발과 발이 있으면 그 사이의 가로 너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치마를 입으셔서 벌리고 걷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쵸. 조신하게 걷죠. 다음에는 제가 무조건 트레이닝복을 입고 바닥에서 구르고 뒹굴고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992님께서 선생님 저는 여자인데요. 어깨가 넓은 편인데다가 자세도 약간 굽어서 상체가 백두산만해 보입니다. 누군 허리를 펴라고 하고 누군 가슴을 하늘로 보내라고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바른 자세인가요? 라고 보내줬어요. 사실 조금 상체에 좀 살이 있으시거나 덩치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 크기가 있으신 분들은요. 남자든 여자든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더라고요. 네. 특히 여성분들이 어깨를 더 좁아 보이게 하려고 어깨를 움츠리는 경향도 있고요. 또는 때로는 요즘에는 문화에 따라서 다른데 예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자기가 이제 약간 가슴이 크다고 해서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청소년기 때 네. 맞아요. 딱 가슴이 나오기 시작할 때 애들이 막 부끄러워서 막 옷 잡아당기고 막 이렇게 앞에 배쪽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엔 안 그런데 예전 분들은 사춘기 때 그런 경험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슴을 펴고 어깨를 반듯한 자세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좁아 보일 수도 있어요. 가슴을 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펼 때 옆모습을 보셔야 돼요. 펜이나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 가슴뼈 있죠. 가슴뼈. 쇄골은 이제 어깨 양옆에 위에 있는 걸 쇄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슴뼈는 말 그대로 가슴 가운데 있는 뼈. 만져보시면 딱딱해요. 여기다 펜을 대신 다음에 거울을 옆에서 보시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 자세가 어떻게 나오냐면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 펜의 각도, 스마트폰의 각도가 90도 가깝게 떨어집니다. 움츠러들어요. 이런 식으로 움츠러들어요. 그러니까 90도 가까이 펜이 수직을 향하죠.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를 했을 경우에는 펜의 각도가 약간 경사진 각도를 해요. 높구나. 맞죠. 경사같이죠. 그래서 기분으로 따진다면 약간 상기된 듯한 느낌. 그래서 살짝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 상태로 허리 펴고 가슴을 세우신 다음에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은주님께서도 제가 어깨가 많이 굽어서 걸을 때 뒷짐을 지고 갔습니다. 가끔 앞뒤로 박수 짝짝 치는 운동도 해요. 이거 어깨 펴는데 도움이 될까요? 참고로 등 뒤로 보낼 때 박수가 안 쳐질 때도 많습니다. 네. 일단 뒷짐을 지고 걷는 건 어깨 스트레칭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뒷짐 지고 걸으면 안 돼요. 잠깐 스트레칭 용도로 내가 일정 구간만 한 100미터만 뒷짐 지고 걷겠다. 이렇게 스트레칭 목적으로 할 때는 일정한 구간과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뒤로 박수 치시는 분들은 사실 뒤로 손바닥을 마주한다는 게 어깨 자세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깨 팔뼈를 한 번 만져보시면 팔뼈 한 번 만져보세요. 팔뼈가 어깨가 굽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팔뼈가 내회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자세예요. 그리고 어깨를 편다는 건 팔뼈가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외회전된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바닥을 뒤로 쳐보세요. 그러면 손바닥을 뒤로 마주치면 이 자세는 팔뼈 기준으로 외회전이 아니라 내회전된 상태에서 그냥 뒤로 젖히는 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칠 때는 앞으로 한 번 치시고 뒤로 팔을 보낼 때는 손등끼리 서로 가깝게 손바닥을 뒤집어서 뒤로 보내셔야 돼요. 박수는 못 치겠지만 그냥 뒤로 보내는 정도로만 앞에서는 손바닥 마주치고 뒤로는 손등이 마주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어깨를 펴는 자세입니다. 이거 뒤로 박수 다 안 됩니다. 혹여나 박수체 듣고 계신 지금 따라하시는 분들이 어? 뒤로 박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아? 뒤로 박수가 되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 짝짝이분들은 혹시나 나만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이거 앞뒤로 짝짝한다는 것 때문에 생각이 났는데 우리 민소진님께서도 약수터나 공원에 가면 아자씨들이 나무에 등을 텅텅 치더라고요. 그게 정말 자세히 도움이 되나요? 라고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척추뼈를 가지고 왔는데요. 매번 올 때마다 다양한 뼈들을 가져오세요. 저번에는 골반뼈를 가져오셨잖아요. 네. 이제 가지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뼈 뒤에 보면 뾰족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는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거기를 직접적으로 치기보다는 스폰지판 같은 거 대시고 등을 안정감 있게 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뼈가 되게 뾰족했네요? 가운데가 굉장히 뾰족해요. 아니 움푹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허리뼈 가운데 만져보시면 가운데 뼈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나무를 치기보다는 나무에 스폰지 같은 걸 대고 등은 일반적으로 굽는 성향으로 뒤로 밀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크게 막 세게 치는 것도 아니시고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표면을 스폰지나 아니면 스티로폼 같은 걸로 좀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신인수의 장미의 미소 듣고 4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4부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박쌤이의 수다가체들에 열리는 바른자세 교실 줄여서 바자교 바자회 아니고 바자교 1타강사 송영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기랑 님께서요.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것들 다 따라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까 했던 질문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환 님께서 헬스장 가면 벽에 붙어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붙어서 서 계시는 분들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저도 집에서 혼자 해봤는데 허리는 뜨고 다리가 달달 떨리더라고요. 이거 자세가 안 좋아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정상인 걸까요? 허리 뜨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바른자세다. 허리 뜨는 게 당연한 거다. 허리는 C자 곡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벽에 기대서 우리가 골반 붙이고 등 붙이고 뒷머리를 붙이면서 턱을 약간 당긴 상태에서 어깨를 내리잖아요. 그 자세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약간 뒤로 편 자세예요. 그 자세 자체가 바른 자세가 아니라 스트레칭이 약간 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 자체를 하나의 바른 자세로 기억하기보다는 벽에 서서 바른 자세 연습하신 다음에 한 1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연습한 다음에 한 발 앞으로 나와서 5% 힘을 빼줘야 돼요. 그러면 바른 자세를 한 상태에서 살짝 힘이 빠지겠죠? 그러면 약간 앞으로 완벽한 자세는 아니지만 이완된 자세 편안한 자세가 나와요. 그 자세를 바른 자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구 공인님께서 저는 뺑니라고 하죠. 뺑니? 뺑니? 무릎이 약간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골반이 앞으로 나오고 다리가 두꺼워지는 거라고 평소에 서 있을 때 무릎을 쫙 펴고 서 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맞는 말일까요? 팔꿈치를 한번 쭉 펴보실까요? 우리가 이걸 관절이 다 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살짝만 구부려 보세요. 그러면 이게 구부러진 자세잖아요. 다시 한번 펴보시고 이걸 전문가들은 다 편 자세를 관절을 닫힌다라고 표현을 해요. 문이 닫혔다라는 표현처럼 살짝 구부리면 열렸다라고 표현해요. 구부린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많아지는 거고 편 상태에서는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뺑니라고 하면 무릎이 뒤쪽으로 활시위처럼 휘어진 자세잖아요. 있어요. 그러면 일단 무릎 관절을 과하게 펴고 있는 자세 관절을 스스로 닫아놓은 자세 문을 닫아놓은 자세인데 그 자세가 나오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릎을 보호하는 근육 중에 아퍼복지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자기 스스로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절을 완전히 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펴지 않고 싶어도 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일단은 무릎을 펴는 니 익스텐션 운동이랑 이런 걸로 아퍼복지 근육을 단련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자세 관점에서는 배를 내미는 자세가 관련이 있어요. 골반이 앞으로 나가고 배가 이제 코어가 잘 잡고 골반을 잘 잡아주지 못하니까 배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무게중심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뒤로 쫙 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릎 과신전 자세 그런 뺑니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고 배를 내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플랭크 같은 코어 운동 하시고 자세를 잡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아랫배 힘주고 허리 펴고 옆에서 봤을 때 복숭아뼈 무릎 옆 가운데 그 다음에 고관절. 고관절 어딘지 아세요? 고관절이요? 네. 정확히 어디쯤일까요? 우리 엉덩이 옆쪽을 만져보신 다음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들었다 내렸다 해보세요. 네. 그러면 뭐가 볼록볼록하면서 뼈가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 부위가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복숭아뼈 무릎 옆 가운데 고관절이 옆에서 봤을 때 일직선이 되고 수직이 되도록 자세의 습관을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정훈님께서 동네 공원 가면 있는 운동기구들이 있잖아요. 자세와 근육의 제일 좋은 기구가 뭘까요? 저는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기구만 사용하는데 다른 좋은 운동기구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보통 이게 공원이나 산스장이라고 하죠. 산에 있는 헬스장 그런 데도 있고 요새는 종류가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곳이 있어요? 일단 여기서 말씀해 주신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기구 이것도 그렇게 좋은 기구는 아닙니다. 왜요? 제가 이래서 척추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가지고 다니는데요. 허리뼈 관절 뒷면을 보면 뼈랑 뼈가 맞물리는 지점이 수직으로 서로 마치 레고 블럭처럼 딱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위를 허리를 잡고 바른 자세를 한 상태에서 돌려보면 아마 청취자들은 소리가 들리실 텐데 뼈끼리 걸리는 소리가 날 거예요. 허리는 돌리는 관절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관절은 등, 고관절, 무릎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기구를 90도 이상 넘어가면서 휙휙 비트는 식으로 운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거 재밌어서 점점 세져요. 네. 그러면 허리 관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릎 연골을 맷돌 갈듯이 돌리면서 돌리는 거고요. 흉추 쪽에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 기구도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90도까지만 돌리는 게 좋고요. 거꾸리 운동기구가 있어요. 네. 다리를 매달고 거꾸로 뒤집어주는 거예요? 이제 한의원 환자 제조기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왜요? 한의원 환자를 그걸로 치료하나요? 그게 아니라 거꾸리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세요. 머리부터 떨어지니까 놀라니까 담이 걸리죠. 목이 담이 걸리면 한의원 가서 침 맞으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말만 들어도. 그런데 생각보다 스스로 손 놓고 떨어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이즈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거꾸리 운동기구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세에 좋은 운동기구 중에 하나는 다리를 올려놓고 앞뒤로 그네 타듯이 다리를 앞뒤로 스윙하듯이 움직이는 기구 있죠? 맞아요. 하늘 걷기라는 기구 있는데 그건 굉장히 좋은 기구입니다. 골반을 부드럽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허리도 디스크가 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게 움직이는 기구거든요. 약간 자전거 타는 거랑 느낌 비슷하잖아요. 앞뒤로 쫄쫄쫄쫄 하면서. 그거 손 놓고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하긴 한데 그게 가능하다는 건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길이가 맞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손을 잡고 바른 자세를 한 상태에서 그런 하늘 걷기 기구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3638님께서 허리 안 좋은 사람은 자고 일어나서 바로 하는 스트레칭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눈 뜨고 가볍게 몸을 풀 때 어떤 동작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동작에 따라 다르지만 가볍게 하는 동작은 자고 일어나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동작은 누운 상태에서 눈을 바로 뜬 거예요. 침대에 바로 누운 자세입니다. 그 상태에서 손깍지를 끼고 천장 방향으로 손바닥이 천장 방향으로 향하게 천장을 밀어주듯이 쭉 펴는 거예요. 이때 다리는 아래를 향하겠죠. 발끝을 가슴 쪽으로 쭉 끌어당긴 다음에 뒤꿈치는 바닥을 향하게 손바닥은 머리 위쪽을 향하게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쭉 편 상태에서 오른쪽 골반을 살짝 들어주고 왼쪽 골반을 살짝 들어주고 이 정도로만 스트레칭을 해주면 우리 강아지도 자고 일어나면 팔을 쭉 다리 앞다리를 쭉 밀면서 기지개 네. 우리 강아지나 개들도 기지개를 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척추가 S 곡선이기 때문에 그냥 누운 자세에서 머리 위로 손바닥 밀고 발밑으로 발바닥 밀고 이렇게 해서 골반 오른쪽 왼쪽으로 들썩들썩 하는 움직임 이런 스트레칭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5870님께서 구두를 신거나 제 발에 안 맞는 신발을 신고 나면 발바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발바닥만 잘 풀어줘도 다리가 얇아진다는데 그 마사지 볼 같은 걸로 발바닥 푸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마사지 벌로 발바닥 푸는 건 너무 좋은 일이고요. 좋은 운동이고 대신 발바닥만 풀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요. 발바닥 근막이 뒤꿈치 아킬레스건으로 연결이 돼서 종아리까지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발바닥만 푸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은데요.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벽에 손을 짚고 뒤꿈치를 엉덩이 뒤쪽으로 쭉 민 다음에 발목이 꺾이게끔 하면 종아리가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과 발바닥 푸는 걸 같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꾸꾸님께서 가방을 메거나 앞치마를 하면 이거 저 공감해요. 항상 한쪽만 내려가거든요. 한쪽 어깨가 아프진 않은데 항상 왼쪽만 내려가네요.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이나 교정이나 자세가 필요한가요? 한쪽 왼쪽만 내려간다고 하면 원래 손잡이 유형에 따르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쪽만 내려간다. 왼쪽이 낮아졌다. 그러면 척추가 틀어져 있고 골반이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자세는 대부분 자세 분석할 때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위인데 어깨가 틀어졌다고 하면 어쨌든 한쪽 발에 아치가 무너졌거나 골반이 무너졌거나 척추가 휘어졌거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운동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력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 근력운동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브릿지 같은 동작을 하시면 엉덩이 근육이 골반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고요. 데드리프트 동작을 큰 무게를 가하지 않아도 가벼운 무게를 이용해서 바른 자세로 하시면 척추를 세워주는 척추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오른쪽 왼쪽에서 척추를 안정감 있게 잡아주거든요. 이것만 잘하셔도 어깨 높이 같아지고 척추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의 Only One 보아의 Only One 듣고 왔습니다. 1804님께서 아들이 엎드려서 사과 패드를 보는데요. 이러면 허리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보통 저도 일어나서 엎드려서 휴대폰 보고 이런 자세를 많이 하거든요. 어때요? 허리 안 좋나요? 어떤 자세든 한 자세로 오래 하는 게 나쁜 자세거든요. 신전 자세라고 하는데 디스크 환자들이 많이 취하는 자세이기도 해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에 있어서 맥힌지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데 잠깐 하는 건 괜찮습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계속 돼서 오랫동안 하면 허리도 관절이 압박을 받기도 하지만 어깨가 안 좋아져요. 맞아 어깨 되게 아파요. 네. 팔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제 위치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는 건 좋지는 않고요. 또 아이가 스스로 알 겁니다. 내가 누워야 될지 옆으로 기대야 될지 잘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만 그 자세를 취하지 않도록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29님께서 저는 스트레칭하다가 담처럼 쥐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아픈데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혈액순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뭐 내과적인 문제로 뭐 마그네슘 부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뭐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는 운동을 잘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근육이 놀래요. 얘 왜 안 하던 짓 하지? 그러니까 안 써. 아니 난 신경도 안 썼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래?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몸을 앞으로 숙여서 허리 스트레칭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배를 잡고 허리를 젖히면서 막 뒹구시는 거예요. 바닥에서 배에서 쥐가 나서 와 배에 주날 정도면 진짜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잘 안 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신정원님께서 전 어깨와 목이 잘 결려서 자기 전에 목 360도 돌리기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목이 아픈 기분이에요. 목 돌리는 것이 안 좋은 건가요? 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어? 왜요? 이제 목에 질환이 있거나 대부분은 목에 자세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목을 움직일 때는 목의 기능은 세 가지 축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바른 자세 한 상태에서 도리도리 해보세요. 도리도리 이게 한 가지 첫 번째 방향이고요. 회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젖혔다가 숙였다가 이걸 신전 굴곡이라고 해요. 끄덕끄덕 네. 이게 한 가지 방향에서만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갸우뚱갸우뚱 해보세요. 오른쪽 왼쪽으로 고개를 왼쪽 이렇게 기울였다가 오른쪽으로 기울였다가 이걸 갸우뚱갸우뚱이라고 하죠. 이렇게 목은 움직임이 많은 관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축에서 움직임에 집중해서 나눠서 움직여야지 이걸 입체적인 방향으로 360도 돌리면 굳어있는 부분은 잘 안 움직이고 부드러운 부분은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움직임이 한 가지 방향으로도 잘 안 일어나는데 360도로 돌린다 이러면 자칫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에 손상을 줄 수도 있겠죠. 아 좋습니다. 오늘도 벌써 시간이 너무 후딱 지나가버렸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달 첫 번째 화요일에 또 만나뵐 거잖아요. 네. 자 우리 짝짝이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짝짝이 여러분들 척추가 좀 더 반듯한 그날이 될 때까지 제가 열심히 질문 답변 드리고 많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바른자세 교실 열려있으니까 첫 번째 화요일에 꼭 놀러와 주시고요. 저희는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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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Nanai 다음 달에 광고 듣고 핫 광고 듣고 신사 삼성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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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